이번 시간에 php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수와 상수, 조건문, 반복문, 함수와 같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상현코딩 php 수업은 php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의 일반적인 개념은 javascript 쪽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섹션마다 javascript 변수와 상수, 조건문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보시기 전에 이러한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javascript에 가서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익히신 다음에 그리고 이번 수업을 듣기를 바라요. 자 우선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hp에서 변수와 상수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가 있죠. 그리고 a라고 적혀있어요. 그건 뭐냐면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즉 변수는 그 앞에다가 $를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1이라고 적혀있죠. 이 1은 숫자죠. 그리고 숫자는 다른 말로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즉 1이라고 하는 값은 1이죠. 1이 단 숫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수라고 하고 이 상수는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변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변하는 값을 담아내는 컨테이너다 라고 적혀있는 거죠. 즉 변수는 컨테이너고 상수는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있는 1, 변수 b에는 2가 들어갔고 a 더하기 b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3이 되어야겠죠.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건문은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로직을 실행하도록 분기해주는 것이 조건문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시면 php의 조건문은 if를 쓰고요.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에 참조하시고요.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a는 10, $b는 20.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등호는 비교 연산자고요. a가 b보다 큰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a가 10이고 b가 20이죠.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이죠. 이렇게 되면 else가 실행이 되면서 a가 b보다 크지 않다라는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a라고 썼어요. 그리고 $b라고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20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서 문자열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문자열을 사용할 때 이 단 따옴표가 아니라 쌍 따옴표를 쓰게 되면 그 안에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하고 $a라고 쓰게 되면 여기에 이 큰 따옴표 안에서는 바로 변수가 여기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보면 지금 이게 p2죠. 이렇게 10이 20보다 크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p2죠. 제가 준비한 건데 여기서 a라는 부분을 30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도 이거 테스트하시면서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숫자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세요. 30이 20보다 크다. 여기가 30이 들어가고 20이 들어갔죠. 그리고 30이 20보다 크다가 참이기 때문에 여기는 true가 되고요. 그러면 if문은 true일 경우에 if 뒤에 오는 중괄호에 있는 로직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30이 20보다 크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php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반복문이 제공되는데 첫 번째는 for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foritch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for는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그런 반복문이에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반복문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count라는 걸 썼어요. 이 count는 뭐냐면 이 php에서 어떤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count라고 하는 이 함수의 인자로 a를 전달했죠. a는 뭐죠? 이 위에서 선언한 array죠. 그런데 이 array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그러면 이 a가 인자로 전달이 되면 이 count는 5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문은 i가 0일 때부터 이 for문이 하나씩 돌아갈 때마다 1씩 증가되면서 i의 값이 5보다 작은 동안만 실행되는 for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css, javascript, php, mysql 이 순차적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원소의 인덱스가 붙는데 여기 보시면 이 i 값 있죠. 이 i 값을 여기에다 전달했기 때문에 저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r each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for each는 특히나 이런 연관 배열, associative array라고 하죠. 연관 배열에서 특히나 유용한데요. 보시면 우선 키가 있고 value가 있습니다. 코스명이라는 키는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문자와 연결되어 있고요. 수업이름이라는 키는 php라고 하는 value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관 배열을 탐색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할 때 for each를 쓰면 편리한데요. 보시면 for each하고 괄호 열고, 이건 문법이에요. 그 $a를 적어줬습니다. $a는 연관 배열이죠. 그리고 as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key 그리고 화살표 그리고 $value라고 하고 괄호가 닫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키와 value를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기 each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선 결과를 먼저 볼까요? 코스명은 생활코딩, 수업이름은 php, 난이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찍혔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키와 value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for each가 처음 실행될 때, 반복문이 1회 실행됐을 때는 여기 있는 echo가 실행되면서 여기에 key 값으로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배열의 값에 key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value는 그 첫 번째 원소에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key와 value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key와 value가 이렇게 있죠? 제가 만약에 이거를 key가 아니라 그냥 k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사실은 에러가 나는데 지금 에러 메세지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그럼 뭐냐면 이 밑에서 받고 있는 이 key는 위에서 여기 선언한 key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시 k로 바꾸면 그때서 출력이 되죠. value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value를 v로 바꾸고, 밑에 있는 value도 v로 바꾸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value로 바꾸면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이 위에서 선언한 key는 이 밑에서 사용하는 key와 같은 거라는 거죠. 즉,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배열에 있는 원소를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그 각각의 원소의 key값을 key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고 value값을 value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줘서 이 중괄호 안에서 실행이 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연관배열을 순차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key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생략했으면 이 밑에서 저 중괄호 안에서도 key가 사용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생활코딩, php,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연관배열을 1차원배열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차원배열로 제가 바꿨고요. 그렇게 하고 key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key에는 0, 1, 2가 들어와요. 즉, 이 연관배열이건, 연관배열이 아니건 간에 어쨌든 간에 key값은 사실상 존재하는 거죠. 다른 말로 index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연관배열이 아닌 경우에는 첫 번째 실행되는 배열은, 첫 번째 위치하는 배열은 이 key값으로 0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0, 1, 2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 주는 거죠. 이번 시간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어떠한 로직이 있을 때 그 로직을 한번 정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이제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함수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함수 편에서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가름하고 여기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과 PHP에서의 다른 점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펑션으로 시작해서 펑션 뒤에는 이 함수의 이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 뒤에는 괄호 열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변수를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인자를 받게 된다. 여러 개의 값을 받는 함수라고 한다면 콤마로 구분을 하겠죠. name, 골뱅이 name, 골뱅이 name2, 골뱅이 name3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행했을 때 작동하는 로직이 중괄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return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게 되면 return 뒤에 따라오는 값이 이 함수의 결과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return이 나오면 그 뒤에 어떠한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sayHello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sayHello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그리고 인자로 인자는 함수에 전달되는 함수의 input이 인자고 output이 return인 겁니다. 인자로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면 이 sayHello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 name이라는 변수에 egoing이라는 값이 활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는 저 name이라고 하는 값이 egoing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egoing님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egoing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php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역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예제인데요. 글로벌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where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name이라는 변수와 이 where라는 변수의 차이점은 이 name은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sayHello, egoing 했다고 해서 이 바깥쪽에서 name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역 변수, 영어로는 local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where, 예를 들면 이 function 바깥쪽에 있는 이 변수, 이 변수를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global이라는 겁니다. 이 global은 전역이라는 뜻이고 이제 global variable이라고 하고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where라고 하는 함수 바깥쪽에 있는 where를 사용하려면 global이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 where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런 구문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 바깥쪽에 있는 where라고 하는 전역 변수 있죠? 이 변수를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이 global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